네 제가 첫번째 운영했던 요가원은 지금 트리마제라는 성수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빌딩이 세워져 있어요. 연예인이 산다고 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제가 이제 나간 후에도 거의 뭐 5-6년 가까이 제 요가원 건물만 혼자 서 있었구요. 그래서 공터가 되어 있어요. 우역국적 끝에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성수동의 유명한 아파트가 되었고 지나갈 때마다 트리마제를 볼 때마다 그 20대 때 저의 열정과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최근에 제가 2020년 1월 말에 요가원을 정리했는데요. 많은 이게 수도권의 요가원 원장님들의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원장님들이 원장님 너무 정리 잘 하셨어요 이래요. 아주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다고 운영을 아주 잘 하셨던 원장님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모두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수익도 있고 평상시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했던 요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험이 있었지만 여자 인생에 있어서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10년은 오로지 우선순위를 아이들 육아 아이들을 키우는데 두는 것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일을 포기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저는 뭐 뱃속 아이 막달까지도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힐리언스 섬마을이라는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뭐 뭐 과거의 이야기는 뒤로 하고 최근에 이제 오픈한 요가원에는 조건이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조건의 요가원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5분 이내에 아이들이 언제나 들릴 수 있게 그리고 저녁에는 수업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저녁에는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인테리업이 들지 않고 그냥 혼자 1인 요가원이죠. 혼자 운영할 수 있는 요가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강습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때가 되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가 강사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임신과 출산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시 이것도 경력 단절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다행히 임산부 요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막달까지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요가 수업을 했었고요. 출산 이후에도 개인 강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잠깐 뭐 1시간 아이를 맡기고 개인 강습을 하고 오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요가를 통해서 저는 제 몸의 몸 관리, 건강도 관리를 했고 또한 수입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번 코로나19로도 많이 느꼈어요. 저는 뭐 코로나19를 예상하고서 정리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일주일에 뭐 수업도 뭐 두세 번밖에 없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운영을 했었고 했었지만 정말 크게 이렇게 대로변 사람들이 많은 곳, 서울시내 중심가 이런 데서 운영을 했던 분들은 큰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시 요가원을 오픈한다면 많은 경험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픈하시는 원장님들 이미 오픈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요가원을 운영할 건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경영자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요가원을 많이 운영하시는데 저는 요가원만큼은 제 욕심이지만 요가를 정말 사랑하는 원장님들이 운영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체 요가계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영업 추구도 마치 되지만 인성적으로 좀 훌륭하신 분들이 운영을 해서 좀 요가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더 좋게 유지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